안녕하세요.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동물의 행동생태를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입니다. 과학자인과 동시에 물속을 나는 새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펭귄이라는 동물을 남극에서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펭귄의 생물학적인 비밀들, 펭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펭귄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글로 쓰게 됐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책에 담긴 내용 이외에도 남극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펭귄은 정말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펭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오해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연 남극이라는 곳에서 펭귄을 연구하려면 어떤 여정을 거쳐야 되는지 남극 어떻게 가요? 세종과학기지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여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남극이라는 곳을 가게 된 게 2014년 12월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었는데 그때 생각이 아직도 너무 생상하게 납니다. 남극이라는 곳이 정말 멀게만 느껴졌는데 가다 보니까 진짜 멀긴 멀더라고요. 비행기만 4번 정도 타고 가야 됐고 또 비행기를 다 타고 간 이후에도 또 고무보트를 타고 약 최총 길이를 합치면 정말 소요되는 시간이 한 4박 5일 정도 그리고 한 비행 시간만 30시간 정도 걸리는 정말 긴 지루한 여정이었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남극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그곳이 칠레 아래쪽에 있는 푼타 아레나스라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구본에서 바로 반대편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보통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유럽으로 가나 미국 쪽으로 가나 걸리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보통은 파리를 경유해서 많이 가게 되는데요. 파리까지 가는 시간이 약 11시간 그리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까지 14시간 그리고 산티아고에서 다시 푼타 아레나스까지 4시간 그리고 다시 푼타 아레나스에서 칠레 공군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따로 저희가 임차를 해서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또 4시간을 가면 비로소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킹 조지삼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여정이 길고 지루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처음 갈 때는 너무도 떨리고 정말 기대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과연 남극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보게 됐는데요. 푼타 아레나스까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 도시, 아스팔트가 펼쳐진 곳인데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 정도 계속해서 바다 위를 지나가고 나면 비로소 정말 얼음으로 덮인 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아마 남극에 도달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때의 인류도 이런 풍경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바다만 펼쳐지다가 갑자기 얼음으로 덮인 어떤 땅이 나타났다. 와 이곳은 과연 뭘까? 이곳에도 과연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 초창기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정말 이렇게 하얀 얼음으로만 덮인 땅이 나오는구나. 계속 바다만 이어질 때는 정말 남극이 언제쯤 나올까?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계속 창밖을 쳐다봤는데 어느 순간 이런 장면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종과학계지 인근에 닿으니까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빨간색 건물이 세종과학계지의 일부인데요. 세종과학계지는 이렇게 남극에서도 조금 덜 추운 곳 그리고 얼음으로 조금 덜 덮여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남극이라고 해서 다 모든 곳이 얼음으로만 덮여있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은 이렇게 약간 땅이 녹아서 뭔가 사람이 건물도 지울 수 있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노출된 땅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1988년도에 세종과학계지가 지어졌고 세종과학계지 이외에도 러시아, 중국, 우루과이 이런 나라들이 이 근처에 굉장히 많은 기지들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이렇게 닿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펭귄들도 이렇게 약간 노출된 땅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알을 낳고 둥지를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보이는 이 광경은 남극의 여름입니다. 남극에서도 가장 따뜻하다고 하는 계절이에요. 한국에서의 여름은 보통 7월, 8월 이때잖아요. 하지만 남극은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7월, 8월은 오히려 가장 추운 때고요. 가장 남극이 따뜻한 시절은 12월, 1월, 2월 이때쯤입니다. 저도 한국이 가장 추울 때 남극으로 가서 오히려 펭귄들이 오는 시즌에 맞춰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제가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일상생활이 어때요? 가서 하는 생활이 과연 어떤 일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날마다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남극에 가서 펭귄을 연구한다고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혹은 너무 재밌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상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러 갈 때 처음 가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미리 좀 엄포를 놓는 편이에요. 그렇게 재밌진 않을 거예요. 가서 하는 일이 펭귄한테 그렇게 환영받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 힘들고 지칠 때도 많다고 미리 좀 겁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정말 이렇게 커다란 잠자리체를 들고 다니면서 펭귄을 붙잡는 일이거든요. 펭귄을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연구를 하려면 어쨌든 그 연구 대상이 되는 동물을 잡아서 뭔가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거를 채취를 한다든지 혹은 뭔가를 거기에 붙여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펭귄 입장에서는 저를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펭귄하고 친하시겠네요. 펭귄의 친구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편에 있어요. 펭귄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쓸 때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를 고민하다가 나왔던 생각 중에 또 하나가 그물을 든 침입자라는 제목도 사실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남극이라는 곳에서 저는 어디까지나 펭귄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침입자인 것 같고 늘 그물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그물을 든 침입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펭귄들한테 변명을 하자면 제가 했던 일들은 사실 펭귄 대부분 개체들한테 다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어떤 펭귄의 보호를 위해서 좀 연구용으로만 짧은 시간 동안만 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펭귄에게 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펭귄들 지금 보시면 뭔가 눈이 땡글해져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가는 거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극에서 연구하는 게 좀 좋은 점도 있어요.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물을 들고 가까이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겁을 먹었을 뿐이지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남극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 서식지 근처에 사는 동물들은 인간이 이렇게 잠자리체를 들고 나타났다? 대부분은 이미 수백 미터 이전부터 그 알아채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많은 곳에서 조류의 포식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과 가까이서 사는 동물들은 사실 인간을 굉장히 겁내는 편이에요. 싫어하죠. 제가 박사과정 때 연구했던 동물이 까치였거든요. 날아다니는 까치 있잖아요. 그 까치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정말 잡으려고 정말 열심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5년 동안 연구하는 동안 잡았던 까치가 총 27마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까치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까치들이 그냥 우리가 지나갈 때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잡으려고 달려들면 정말 금세 알아채고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도망을 다닙니다. 특히나 까치는 똑똑한 동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과수원에서도 굉장히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 까치들을 연구했을 때 제가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까치는 나보다 똑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새 덫을 놓고 먹이로 유인하고 해봤는데도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까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인간으로부터 잘 도망다닐 수 있고 인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인간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적응을 해서 인간 가까이에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까치는 인간을 잘 이용하는 동물이기도 하거든요. 까치나 까마귀들 중에서 어떤 녀석들은 호두를 깨기 어려우면 호두를 미리 자동차 사는 길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깨져 있으면 파란불이 켜졌네? 이러면 다 가서 다시 이걸 꺼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까치를 연구하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까치가 사람 얼굴을 보고 알아챈다는 거였어요. 저처럼 까치를 많이 까치 둥지에 가서 새끼들도 잡고 괴롭히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 너무 잘 알아보고 제가 근처에 나타나기만 했다. 그러면 와서 저한테 똥도 싸고 머리를 쪼기도 하고 저를 쫓아내려고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까치 둥지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나 보다. 신경도 안 쓰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그냥 갈 때는 괜찮은데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 뭔가 희선이 느껴진다. 그러면 더 금방 알아채고 더 빨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까치들을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똑똑한 동물들은 연구종으로서 하기 너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인간 서식지에서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온 동물들은 와 정말 인간을 잘 알아보는구나 하는 좀 그런 교훈을 얻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극이라는 공간은 또 특별해요. 왜냐하면 남극에서 펭귄이 살아온 시간이 굉장히 긴데 반해서 인간이 이런 남극 땅에 들어간 건 정말 찰나에 불과하거든요. 최소한 수백만 년 전에 이 펭귄들은 남극이라는 공간에서 잘 적응을 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들어간 건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0년 그리고 여기에 기지가 설치가 돼서 인간들이 이런 펭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는 불과 뭐 10년, 20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펭귄들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자로서 그물을 두고 다니기엔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좀 덜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움켜잡아서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고 다시 놓아주고 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놓아줄 때 보면 정말 열심히 막 도망가죠. 그래서 뭐 붙잡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좀 펭귄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펭귄에게서 알아내고자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펭귄이 정말 육지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바닷속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할까 하는 상당 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사실 펭귄이라는 동물이 예전에 초창기 남극 연구자들은 새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나 물개 같은 포유류가 아닐까 어떻게 얘가 새야 날지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조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펭귄은 정말 물속에서 특화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펭귄의 삶을 100이라고 봤을 때 물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펭귄의 모습은 그 중에 일부분 특히나 새끼들을 키우려고 물 밖에 나와서 둥지를 짓고 먹이를 주고 알을 품고 하는 그 기간의 그 순간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펭귄의 삶이 궁금하다면 펭귄의 생태가 어떤 건지 궁금하다면 펭귄의 바닷속 생활을 꼭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펭귄의 바닷속 생활을 알기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이 같이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깊이 헤엄쳐봐야 20미터, 30미터에 불과하고요. 또 남극 바다는 정말 춥거든요. 영하 1, 2도까지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을 펭귄은 자유롭게 막 헤엄쳐 다니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은 펭귄의 물속 생활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둥지에서 어떤 식으로 구애를 하고 짝짓기를 하고 서로의 짝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런 것들만 주로 연구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희미하게 아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이 머리 정수리에다가 뭔가를 붙여놨죠. 저런 걸 통해서 좀 뭔가를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방법을 바이오로깅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이건 좀 더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인데 펭귄의 등과 지금 머리 위에다가 제가 뭔가를 달아놨죠. 이 방수 테이프를 이용해서 깃털하고 같이 이렇게 오밀조밀 붙여놓은 건데요. 등에 있는 게 GPS,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또 머리에 달려있는 게 가속도계라는 장비입니다. 물론 이 장비들을 아주 오랫동안 붙여놓는 건 아니에요. 붙여놓고 한 10시간 정도만 달아놨다가 다시 펭귄이 돌아왔을 때를 기다려서 다시 수거를 하고 다시 깨끗하게 이것들을 떼어줍니다. 근데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펭귄이 얼마나 멀리 잠수해서 나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잠수했는지 그리고 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머리를 몇 번이나 움직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말 도움이 되는 기기들이거든요. 이런 장비들이 개발된 게 굉장히 최근 일들이에요. 거의 21세기 들어서 이런 기기들이 많이 발명이 됐기 때문에 펭귄 연구자들이 이걸 가지고 아, 펭귄이 어떤 물속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걸 비로소 조금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신 기기들을 해마다 눈여겨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구나 라는 걸 해마다 좀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펭귄의 물속 생활이 어떻느냐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펭귄한테서 찍힌 비디오 카메라 스틸샷인데요. 지금 이 젠투 펭귄이 엄청난 뭔가 물속에 있는 때를 막 공격하고 있죠. 지금 저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남극 크릴입니다. 남극 바다에 가장 생물량이 많은 게 바로 크릴인데요. 크릴은 약간 새우랑 비슷하게 생긴 갑각류예요. 남바다 곤쟁이 목이라고 하는데 이 크릴을 날마다 물속에서 엄청난 숫자를 잡아먹으면서 펭귄은 뱃속을 잔뜩 불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남극 은암치라고 부르는 엔탁틱 슬버피쉬를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 남극 대구같이 생긴 뭔가 좀 더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들도 가끔 찍혀요. 그리고 문어를 잡아먹는 모습이 찍힌 적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달아놓은 비디오 카메라와 가속도계를 이용하면 아 어떤 먹이를 먹었구나 그리고 먹이를 잡아먹을 때 보통 머리를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서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몇 번 머리를 움직였구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디오 카메라에 찍히는 게 단순히 먹이만 찍히는 게 아니라 펭귄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구나까지도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비디오 카메라에 찍힌 것 중에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가 젠투 펭귄과 턱근 펭귄 서로 다른 종들이 같이 이렇게 찍힌 적도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 펭귄들이 물속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무리를 짓고 또 먹이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펭귄한테 달아준 영상과 음성에서 또 재미있는 점도 많이 알아냈는데요. 바로 젠투 펭귄이 수면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2015년도에 젠투 펭귄한테 비디오 카메라를 달아줬더니 그 비디오 카메라에 화면과 함께 펭귄의 음성들이 많이 녹음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신호들 마치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펭귄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왁! 왁!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찍혔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펭귄들이 수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바로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새우같이 생긴 게 크릴인데요. 아 크릴을 수면에서도 꽤 많이 잡아먹는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예전 펭귄 연구자들은 수면에서는 펭귄들이 거의 그냥 해에만 치지 먹이를 먹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비디오 카메라를 잘 들여다보니까 마치 수면으로 크릴을 몰듯이 하면서 수면으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수면 밖으로 튀어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계면까지 크릴을 몰아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먹는다는 그런 장면도 저희가 처음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쓴 책이 제목이 되는 제목을 떠올리게 된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펭귄들이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다 마치고 나면 수면으로 올라갈 때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렇게 떠올라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혼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잠수를 시작하고 잠수를 마칠 때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동시에 행동하는 것들이 찍혔어요. 이걸 보통 Synchronous Diving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시에 잠수하는 행동입니다. 왜 이렇게 동시에 잠수할까?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아마도 물속에서 펭귄을 노리고 있는 다른 표범물범 같은 펭귄의 포식자들, 해양 동물들이 자기를 노릴 수 있으니까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고 나올 때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 자기 대신에 친구가 대신 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희석효과의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한 여럿이서 같이 움직이면 눈이 많아집니다. 보는 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정찰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정찰효과가 많아져서 금방 좀 멀리서 포식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포식을 당할 확률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잠수를 했다 같이 나오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의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이 녀석들이 물속을 나는 새구나 라는 그런 좀 아름다운 장면들을 연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와 펭귄도 정말 이 날개를 이용해서 마치 하늘 대신에 물속을 나는 듯한 그런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물속을 나는 새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펭귄의 생태에 대한 이야기는 한 여기까지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펭귄을 연구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낀 점들 펭귄에 대해서 알아간 저의 개인적인 감정들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남극에서 연구하면서 느끼는 좀 정체성의 혼란이라 할까요?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은데 과학자로서의 정체성, 즉 연구자로서 펭귄을 어떻게 연구하고 연구 대상으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점도 제가 많은 고민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와 얘네들 정말 너무 귀엽다. 얘네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 녀석들을 너무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장면들을 날마다 펭귄 조사하러 가는 출근길에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침에 기지에서 나서서 조사를 하러 한 3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길에서 이렇게 펭귄들을 만나요. 그러면 펭귄나 얘네들 일찍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면서 펭귄번식지에 가서 조사들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조사들을 하다 보면 정말 펭귄의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얘네들은 이렇게 귀엽게 생겼을까 눈도 땡그럽고 이런 유선형의 몸매 이렇게 걷는 모습까지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펭귄들이 가끔씩은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가끔씩 머물렀던 피난처, 레퓨지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가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듯이 톡톡톡톡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여기 사람이 없는데 누가 두들겨 노크를 하지? 하고 딱 열어보면 펭귄인 거죠. 물론 펭귄은 정말 사람이 궁금해서 뭐 노크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저 안에서 뭔가 소리가 들으니까 자기 둥지 근처에 이거 또 누가 온 거야? 라는 생각이 더 컸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가와서 옆에서 있는 걸 제가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으로 내다보면 펭귄이 저를 쳐다보면서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펭귄에 대한 애정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잠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은 꺼두고 이제 펭귄을 좋아하는 정말 조류 애호가로서 펭귄의 팬으로서 이렇게 펭귄을 관찰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펭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펭귄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땐 다 똑같은 펭귄 같아 보였는데 아 얘네들도 생긴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사람들도 보면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펭귄도 얼굴이 조금씩 달라요. 부리가 좀 더 길고 좀 두꺼운 녀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젠투펭귄은 얼굴에 흰 점 무늬가 있는데 그 점 무늬가 유독 많은 애들도 있고 좀 적은 애들도 있고 아 이렇게 펭귄들도 개체마다 특징이 있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인간도 단일 종이지만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펭귄을 부를 때 그냥 젠투펭귄, 턱근펭귄 뭐 젠투펭귄은 어떻다, 턱근펭귄은 어떻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젠투펭귄도 수백만 마리가 있고 턱근펭귄도 진짜 수백만 마리가 있는데 그 녀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집단을 마치 하나의 개체처럼 부르는 건 좀 공평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펭귄을 연구하면서 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아 야생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개체 하나하나가 정말 나름의 특징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얼굴도 다르고 또 행동도 많이 다르고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타내는 그런 잠수 특징이나 이런 것들도 개체의 변이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펭귄을 연구하면서 좀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인데요. 와 이 녀석들이 정말 분변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낸다 라는 점이었어요. 아마도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울산에는 해마다 정말 많은 수의 까마귀가 찾아와서 겨울을 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까마귀들이 전선 위에서 혹은 나무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밑은 전부 다 그냥 흔히 말해서 똥밭이에요. 제가 까치를 연구할 때도 까치의 분변을 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재면서 측정을 해보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이 한 개체가 똥을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만 마리가 있다라고 하면 시간당 만 개의 똥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까마귀가 그럴진데 펭귄은 어떻겠어요? 펭귄은 까마귀보다도 훨씬 덩치가 크고 많은 먹이를 먹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도 굉장히 많은 분변을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펭귄이 배출해낸 이 분변이 이 남극의 토양을 바꿔놓기도 해요. 그래서 펭귄 구하노라고 부르는데 이 펭귄이 분변이 만들어낸 그 유기 토양 그 유기물 덩어리들을 가지고 어떤 비료로 이용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분변의 압력이 굉장했는데요. 사실은 이 펭귄의 분변의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낸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연구했던 마이어로셔프라고 하는 학자가 사실 저희 극제연구소에서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이 펭귄의 장 길이와 직장 길이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보니까 대략 한 60에서 한 70키로파스칼 정도의 압력으로 분변을 배출한다더라. 그러면 대충 비행하는 거리는 한 50cm 정도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정말 굉장한 압력이었어요. 이 분변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펭귄을 포획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바이오로깅 장비들을 부착을 하려다 보면 당연히 펭귄들이 저를 싫어했겠죠. 그리고 싫어하고 겁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는 그 야생동물들의 가장 일반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변을 배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한테 막 똥을 쌌다는 얘기죠. 그래서 펭귄을 조사하다 보면 거의 온몸이 분변으로 더러워지고는 해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기지로 돌아오면 이제 동료들이 저를 피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 저 똥냄새 난다.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말 진지하게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펭귄 연구하는 애들은 갔다 오면 좀 격리를 하자. 쟤네들은 좀 따로 세탁실로 보내서 옷을 좀 빨고 돌아오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도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컴플레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저희도 이제 갔다 오면 늘 빨래하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하는 일들이 저희 또 일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렇게 펭귄들이 많은 분변을 배출해낸 게 펭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만큼을 먹고 새끼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뱉어주고 하다 보면 펭귄 새끼들도 계속해서 둥지에서만 지내면서 먹이를 먹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많은 분변이 배출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이런 분변이 뭔가 연구에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즉 이 분변 덩어리들을 가지고 이 펭귄들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역으로 계산해낼 수도 있고요. 얼마나 먹이를 먹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드론 이미지를 찍으면 아 펭귄 지금 둥지게 몇 개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방사형으로 퍼진 펭귄의 분변 자국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펭귄의 분변은 연구자들에게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해요. 영국에 있는 어떤 과학자들은 그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황제 펭귄의 새로운 번식지들을 찾기도 했는데요. 그 황제 펭귄의 번식지를 찾을 때 그 기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변의 얼룩들이었습니다. 특히나 황제 펭귄이 번식하는 지역은 하얀 바다 얼음 위거든요. 그 하얀 바다 얼음 위에 뭔가 초록색, 저런 검은색 얼룩들이 있다. 라고 하면 거기는 황제 펭귄이 번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인공위성을 가지고 펭귄의 분변 자국들로 펭귄의 번식지를 알아내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 어둠가인 있습니다. 또 펭귄을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펭귄을 정말 좋아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가서 직접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펭귄이 자는 모습은 마치 아기가 자는 모습하고도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무런 걱정거리 없이 바닥에다 이렇게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자더라고요. 이 정도 덩치가 커지면 다른 포식자들이 쉽게 공격도 못하기 때문에 별로 겁을 내지도 않아요. 지금 이 젠투 펭귄 새끼는 태어난 지 약 4주 정도 지난 녀석이었는데요. 이때 되면 거의 하루 일과가 먹고 잠자고 가끔 분변을 배출하고 하는 게 거의 일과입니다. 거의 사람 아기가 보내는 그 일과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펭귄을 생각할 때 굉장히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들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펭귄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짝을 만나서 새끼들을 낳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죽고 그럼 또 새로운 새끼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고 이런 단순한 어떤 사이클의 반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짝을 어떻게 고르느냐 하겠죠. 특히나 펭귄은 일부 일처를 하기 때문에 짝을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녀석은 좀 어린 녀석인 것 같았어요. 짝을 고르는데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하고 지금 싸움이 한 번 붙었습니다. 그래서 졌죠. 여러 가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는데요. 아마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이 번식지에 도착하는 시기가 턱근펭귄은 대략 한 10월 초가 되는데 좀 이렇게 늦게 온 녀석들은 이미 짝을 진 펭귄한테 가서 이렇게 구애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먼저 와 있던 수컷한테 저렇게 공격을 받아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좀 걱정이 돼서 사실 다가갔었어요. 아 이거 좀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갔는데 오히려 막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저를 막 때리고 막 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개입을 하면 안 되지 그냥 관찰자로서 난 보기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만 했습니다. 근데 결국 펭귄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귀엽게 사랑스럽게 아주 평화롭게 남극에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고요. 이 녀석들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 태어나서 먹기 위한 경쟁 또 새끼들은 더 많이 어미와 아비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한 또 나름의 새끼들끼리의 경쟁 또 커서는 자기 짝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요. 또 거기서 뭐 이런 진짜 혈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펭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펭귄은 야생동물이다라는 점을 많이 강조해요. 남극이라는 야생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온 녀석들이고 이 펭귄이라는 동물은 그 나름의 또 적응 전략들을 가지고 남극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남극에서의 터줏대감이다. 주인이다. 생태계의 상위포식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펭귄은 귀여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이런 모습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또 남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점 중에 하나가 남극은 추운 곳이다. 거기 추운데 가서 진짜 고생 많이 했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이 춥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남극은 사실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남극 대륙은 워낙 커다란 대륙이라서 정말 추운 곳은 남극이 겨울철이 되면 영하 9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요. 하지만 남극에서도 좀 끝머리 지역 남극 반도 끝에 있는 이 세종과학계지가 있는 곳은 겨울철에도 뭐 영하 한 20, 30도까지 떨어지는 게 최저 온도고요. 그리고 남극이 여름철이 되면 영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제가 남극의 여름에만 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월달 평균 기온은 거의 영상 2, 3도 정도가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이 겨울보다도 더 따뜻해요. 그리고 지난 2018년도 1월이 유난히 한국이 추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극에 가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제 아내랑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너무 춥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야 그 남극에서 진짜 피한을 즐기고 있다. 추위를 피해서 거기서 어떻게 남극에서 지내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국에 그래서 돌아왔는데 1월 30일에 돌아왔는데 그때 인천공항에서 기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하 18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눈보라가 치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 남극보다 훨씬 춥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의 트위터를 적었는데 리트일 수가 막 만 회를 넘어가고 갑자기 제 팔로워들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극이 따뜻하다는 걸 잘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또 남극에서 연구하는 다른 동료들한테는 또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끼리만 아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뭐 이러면서 남극에서 연구하면 좀 힘들다고 해야지.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 쉬운 줄 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좀 과장한 부분도 있어요. 뭐 왜냐면 남극이 아무리 기온이 높다 할지라도 남극에서 블리자드라고 하는 그런 정말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영하 20도 20도까지 훅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정말 위험해서 정말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즉 기지 막 건물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런 추위와 그런 바람이 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남극 여름이라고 해서 아예 뭐 한국보다 따뜻한 데서 편하게 지내다 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다는 점 오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걱정되는 점은 아무리 남극의 여름이 따뜻하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그 따뜻한 정도가 약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해에 남극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가 아마 영상 8도까지 올라갔을 때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2020년 1월이었는데 정말 많은 빙하가 깨져나왔고 그 빙하들이 깨져나오면서 폭포처럼 막 거기서 물들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바람이 딱 멈췄는데 그 광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일 수 있지만 펭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몸서리 쳐지는 무서운 광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광경은 어떤 광경이냐면 빙하가 정말 많이 깨져나와서 그 조각들이 바다를 가득 뒤덮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펭귄들 입장에선 어떤 위험이 생기느냐 펭귄이 주요 먹이를 하는 게 아까 남극 크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크릴들이 대규모로 폐사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즉 이렇게 빙하가 많이 깨져서 빙하에서 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빙하가 깨져나오면서 물만 유입되는 게 아니라 작은 모래 입자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입자들이 남극 크릴의 위를 막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뒤에 갑자기 기지 앞에 바닷가에 엄청나게 많은 크릴 죽은 사체들이 막 떠밀려 오는 일들이 거의 해마다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아 이게 빙하가 녹아서 흘러들어온 그 입자들이 크릴을 대규모로 죽게 만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펭귄들은 사실 지금 이 남극에서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많은 환경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겠죠. 최근 30년 사이에 특히 남극 반도 일부 지역에서는 터큰 펭귄의 숫자가 70% 이상 극감한 지역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황제 펭귄의 개체군들을 조사해봤더니 지난 5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숙숙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살펴보면 정말 남극의 기후변화가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 펭귄들은 정말 위험에 처해 있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영상 8도까지 올라간 날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남극에서 나오던 날은 영상 10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아르헨티나 기지에서는 영상 20도까지 기록이 되면서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 이렇게 찍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코로나 뉴스에 많이 묻혀서 그렇지 사실 이 해에 2020년 겨울철에 남극의 기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고요. 이러한 이상 기온 현상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지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온난화와 크게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정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펭귄들이 다 입을 벌리고 있어요.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게 혓바닥을 내밀면서 열을 식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아지들도 그런 식으로 열을 식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보통 땀을 흘리죠. 왜냐하면 땀을 흘리면서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체온을 낮출 수가 있는데 인간과 같은 항온 동물 약 38도에서 39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 펭귄들도 땀을 흘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더운 날에는 입을 벌리고 열을 식히고 있었어요.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에는 특히나 펭귄은 등판이 저렇게 까맣거든요. 배 쪽은 하얗고요. 많은 해양 동물들이 이런 털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범고래도 그렇고요. 고등어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털 색깔을 갖고 있는 이런 색깔 패턴을 갖고 있는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물 속에서 생활을 할 때 자기의 몸을 주변으로부터 잘 숨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는 주변하고 같이 흩어져서 까맣게 보이고요. 물 아래쪽에서 위를 보면 펭귄의 하얀 쪽만 보이기 때문에 바깥쪽 해수면하고 같이 겹쳐져서 펭귄의 몸이 사라지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배색 효과, 카운터 쉐이딩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색깔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날에는 등판의 온도가, 등 부위의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날에는 이렇게 열을 식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빙하가 무너져 내릴 때 마치 번개치듯이 꽈꽝 하는 소리가 들려요. 세종과학기지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리안 소만이라고 하는 지역 사진인데 제가 이 지역에 갔을 때 정말 많은 빙하들이 깨져나가는 걸 볼 수 있었고 가끔씩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서 빙하가 깨져나가는 장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한 예시가 되는 영상들이 사실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찍혔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주변을 계속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대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얼음이 깨져나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지역은 약 1년에 30m 정도 속도로 계속해서 빙하라인이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30m다라고 하면 정말 눈으로 변화 양상을 해마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고요. 이 세종기지가 지어진 이래에 지금 한 3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30년 사이에 한 1km 정도 뒤로 이미 후퇴를 한 것이죠. 정말 해안선 지도가 바뀔 정도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럼 이 지역이 가장 남극에서 기후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이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빙붕이 갑자기 쪼개지면서 엄청나게 지금 폭포수가 흘러나오고 있죠. 장보호기지 근처에 있는 난생빙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난생빙붕은 지난 2016년도에 굉장히 커다란 얼음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일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극지연구소 연구자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찍기도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해마다 빙하 어디가 떨어져서 나왔다. 빙하 어디가 쪼개져서 엄청나게 큰 빙산조각이 지금 남극권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징적인 지역은 서남극에 있는 아문젠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가면 스웨이트 빙하라는 굉장히 유명한 빙하가 있습니다. 왜 여기가 유명해졌느냐 일명 둠스데이 글래시어 지구 최후의 날 빙하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지금 여기가 너무 빠른 속도로 녹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빙하가 녹음으로써 지구의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빙하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지역은 1년에 30m 정도의 속도가 아니라 1년에 수 킬로미터가 뒤로 물러나면서 빙하가 쏟아져 내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의 속도예요. 지금 극제연구소 과학자들도 이곳에 가서 얼마나 지금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는지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지금 급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말 펭귄이 처한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처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하게 관측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저희 과학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슬라이드는 바로 황제 펭귄 사진입니다. 펭귄이 전 세계 18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위기에 처한 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보통 사람들은 황제 펭귄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황제 펭귄은 남극에서도 바다 얼음 위에서만 번식을 하는 녀석들인데 지금 남극의 바다 얼음이 줄어들고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황제 펭귄의 숫자가 정말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요. 최근 과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2100년도쯤이 되면 약 전체 개체군의 한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온난화 속도가 계속됐을 때의 시나리오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그 속도를 늦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온난화를 막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지금 영향을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동물이 바로 이 황제 펭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황제 펭귄은 인간보다 앞서서 그 영향을 더 빨리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황제 펭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곧 맞이하게 될 또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펭귄을 보실 때 단순히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사람 호기심 많고 하는 동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이 결과로써 남극에서 큰 위험을 겪고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펭귄을 살리자 북극곰을 살리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펭귄이 이렇게 귀여운 동물이니까 살려야 돼.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펭귄은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북극곰도 하나의 상징이고요. 북극을 상징하는 북극곰 남극을 상징하는 펭귄 인형 속들이 사라진다면 결국 인간이 살아가기에도 지구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 거예요. 펭귄이 없는 지구는 결국 인간이 살아가기에도 쉽지 않겠죠. 결국 펭귄을 살리자 북극곰을 살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반대로 우리 인간이 살아남자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멸종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물속을 나는 새 펭귄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한 메시지들을 잘 기억하시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펭귄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